작년 수입차 시장 규모가 10만대를 넘긴 가운데 수입중고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중고차 업계 카즈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입중고차 검색 결과 bmw5 시리즈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크라이슬러 310은 2위, bmw3 시리즈 3위, 아우디에이 64위, 무늬, 무늬, 5위 순을 나타냈다. 또 아우디에이 4, 6위, bmw3 시리즈, 7위, 메르세데스, 벤츠 2클래스, 8위, 푸조 307SW, 9위, bmwz4, 무늬 순을 보였다. 특히 수입중고차 베스트 모델 10중에는 크라이슬러 300C 가위 위를 기록 문회를 끈다. 수입 신차 등록 현황과는 달리 벤츠와 아우디를 제치는 등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는 크라이슬러 300C 가위 천 구년식 기준 신차 가격보다 50% 이상 감가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급 세단 이미지와 효율적인 연비도 뒷받침하는 것도 한 이유가 가제의 김주호 판매 담당은 마이너스 300C 중고차 중에서도 연비에 따라 판매량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비가 가장 낮은 3. 오가솔린 모델의 수요가 가장 적고 3.0 디젤 모델이 가장 빠르게 판매된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리터당 10일 9km의 연비가 채워주는 경제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경비한 디젤 모델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이며 아마도 이에 대한 선호도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2009년식 300C 시그니처 3호 모델은 중고차 가격은 2580만원으로 신차 대비 43% 수준이며 인기가 높은 3.0 디젤 모델의 경우 신차 가격 6580만원 대비 3760만원이 감가된 282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